와 통화가 연결된 것 같습니다. 네 이특이 형님. 이특이 형님 계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샤이니의 블링블링 종현입니다. 네 샤이니의 리더 오니입니다. 사인이라고요? 네. 장난전화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를 대신 1일 DJ로 맡고 있잖아요.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 그거 내 건데? 어? 저희가 1일 DJ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어디세요? 아 근데 여기 지금 일본이에요. 정말? 일본이고 샤이니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아 네 감사합니다. 마음 편히 지금 잘 공연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 그럼 시원하게 일본어로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아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안녕하세요. 아 복구와 슈퍼주니어의 리더 이특댹. 아리가또. 아 아는거다 마. 일본에서 팬미팅 하신 거예요? 팬미팅이요? 네. 팬미팅 했는데 엄청났어가지고 그냥. 오 정말 부러워요. 공연도 굉장히 송왕님이 끝나구자. 근데 지금 잠깐만 잠깐만. 지금 둘이 대결하고 있죠? 어 네. 저한테 어떤 대답만 꺼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멋있다? 귀엽다? 눈 안 너무 예뻐? 아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구나? 저 질문해주세요 저기 일본에서 돌아오실 때 저... 저... 하나 어떻게... 하나 뭐요? 밥 먹자구요? 아니 그냥 뭐... 그 여자친구 소개시켜달라고요? 아니요 그냥... 무언가를 저에게 주시소 선물 사달라고요? 네 성공한 거예요? 네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거 아니죠? 아닌가요? 정확하게 이 단어를 딱 넣어야 되나요? 네 정확한 이... 선물 딱 그리고 딱 네 그렇게 해주세요 연쇄되면 선물 사갈게요 아니에요 직접 주실거죠 저한테 1분 남았어요 직접 저한테 주실거죠? 일단 제가 일본에서 네 템캠 하나 한 번 온건데 네 저기 와 오리콘 데일리 차트 아 형 다 위에 올랐어요 아 형 정말 축하드려요 네 공연도 성공님 맞추셨다고 직접 주실거죠? 아 뭘 줘요? 네 선물 뭘 줘요? 싸인 CD 아 잠시만요 싸인 CD 끝나가요 저기요 저... 누구 전화번호 저 선물 빨리 아 선물이요? 네 저한테 직접 주실거죠? 제 마음으로 드릴게요 아니 선물 역시 선물 도움을 드릴까요? 아니 여튼 신용... 신용카드로 드릴까요? 아니요 죄송한데요 아 네 아 선물 30초 남은거 같네요 제가 사드릴게요 네 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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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말씀해주셨어요 선물 사드릴게요 네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0초 딱 남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3분 대결 아 블링블링 응애씨가 성공한거죠? 네 네 아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3분 대결이 끝났는데요 네 옆에 은혁이 형 계세요? 아 은혁이 있죠 아 혹시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바꿔드릴까요? 네 아 그리고 네 잠깐만요 은혁아도 이거 받으라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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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1분당 1200원인데 우와 역시 국제전화인가 봐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혁 선배님 저는 샤이니의 리더 온유입니다 샤이니의 블링블링 종현입니다 네 빛나는 샤이니 네 감사합니다 네 3분 동안 저희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알죠 그 대결 네 그렇게 말하고 나가면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괜찮아 말 안해줘 대결인거 다 저희가 코너를 다 꿰고 있죠 아... 네 슈퍼주니어때문에 일본이 완전 뒤집어졌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와...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네 네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어... 뭐 굉장히 슈퍼주니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뭐 일단 저를 하하하하 역시 네 일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슈퍼주니어 멤버 여기 질문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혁 선배님 같아요 네 네 슈키레아 제가 슈키레아 진행하는거 못 들으셨어요? 네 지금 일본에 있어서 네 아... 지금 저희도 막 바쁘게 일정을 지금 하고 있어서 라디오를 끝도 못했고요 네 라이닝하다 빨리해라 아유... 저도 나중에 DJ 하고 싶은데 네 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누구세요 지금? 네 저는 온유입니다 온유씨? 네 아 DJ를 하고 싶은데 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3년 뒤에 기업에서 자꾸 입특시간 로닝비 많이 나와서 빨리 끝나라고 하는데 네 일단 온유씨 같은 경우는 네 온유의 팀의 리더잖아요 네 어 뭐 어느 팀의 리더와는 굉장히 다르게 네 어... 리더 역할을 충분히 잘 소화하고 있어요 오우 감사합니다 어... 왜냐면 어느 팀의 리더는 굉장히 나이가 좀 많아서 아... 어느 팀에 어... 많이 부족한 점이 많고요 네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온유씨는 말이죠 네 온유 성통이 온유 굉장히... 불안 너무 예뻐 저의 뒤를 잇는 네 저는 너무 예뻐요 하하하 그럼 멋진 명 DJ가 되지 않을까 아... 어떻게... 음... 명 DJ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야 이거 뭘 들으려고 그러는거죠? 1분 남았어요 네 어떻게 네 어... 매우 잘 오! 굉장히 네 댄스 있는 네 아... 명 DJ 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아까 뒤에서 말씀하신 거로도 괜찮아요 아... 뭐... 뭘 말할... 너네 왜 그래? 하하하하 그냥 넌 어떻게 될 거야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너는 말이야 아... 아니... 선배님 너는... 바보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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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네 정말... 멋쟁이 멋쟁이 좋은 DJ가 될 수 있을 거야 멋쟁이 이걸 짧게... 이걸 짧게 하면? 너는 슈키야의 DJ가 될 수 있을 거야 이걸 더 짧게 하면? 슈키야의 DJ가 될 수 있을 거야 네? 아... 좋지 아...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넌 잘 될 거야 라는... 대답을... 어... 그거 다 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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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승리했네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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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택 선배님... 문혁 선배님... 정말 감사하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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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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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 내일...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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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하루 잠깐 시간 뒤여서... 네... 가다가 태국 바로 가거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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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요... 아... 저희도 꼭... 그리고... 지금 현재 스코어가 1대1인가요? 1대0인가요? 2대0인가요? 2대1이에요... 2대0이죠... 아... 2대0이군요... 2대0입니다... 제가 종현... 샤이니의 블리 블리 종현이 2등... 2등... 아니... 2번 승리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3라운드 대결이에요... 아... 3라운드죠... 3라운드에 3점 걸고 한번 가세요... 네... 3점이요? 네... 3점 걸고... 네... 3점... 네... 감사합니다... 네... 대결 막무가내 2라운드는요... 종현이... 승리고요... 아... 왜요... 잠깐만요... 살려주세요... 여보세요... 네... 아니... 뭐... 왜... 왜... 왜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아... 윤릭 선배님... 네... 슈퍼주니어 선배님들... 마무리 잘하시고... 네... 꼭 돌아오세요... 건강히 돌아오세요... 저희... 네... 아... 아... 저희가 슈퍼주니어 해피에... 요리왕 틀어... 틀어드렸어요... 네... 틀어드리지 말고, 지금 불러주세요... 이렇게 맛있어서 되나요... 우후후... 네...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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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한 거였지? 아무 연락 없고 시간 없죠 시간 없죠? 3라운드 못 산다 이렇게 되면 3라운드 아마 못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자연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빨리 3라운드 대결 빨리 하고요 빨리 한국에서 봬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거지 알아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인입니다 네 대결 막무가내 2라운드는요 종현군의 승리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키스가족들과 함께하는 3라운드 듀엣곡 대결로 넘어가 볼게요 3점이에요 3점 땀나